샬롬! 원토치 기도의 서효원 목사입니다. 오늘은 치유와 축사 기도를 통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함께 기도할 때 놀라우신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고 또한 그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영이 축사되어지고 또한 질병도 치유되어지며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까지 임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성령과 능력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전적으로 믿으며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느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고룩하시고 자비로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믿음으로 이 시간 자신의 안에 있는 여러 악한 용들과 질병과 여러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간과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과 능력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 성령님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더 힘하여 주옵소서. 더 믿음으로 힘하여 주시고 부족한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전적인 택하심과 공율과 사랑으로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담대함으로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럽고 악한 추악한 용들이 제거되어지고 그 안에 성령과 능력으로 채워지며 성령의 인도함으로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악한 용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그들을 더 불쌍히 공율히 여겨주옵소서. 그 악한 용으로 인하여 질병이 있습니까? 오 아버지 하나님 주의 고열로 덮어주시고 맑았게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옵소서. 이제 그 악한 용으로 가난한 자들이 있습니까?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가난에 있는 모든 아버지와 아닌 악한 것들을 제거하여 주시고 축사하여 주시하사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재정의 축복까지도 이 많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악한 용으로 인하여 아버지와 여러 모든 가정이 흐르는 악한 영향력들이 있습니까? 이제 단숨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꾸짖고 명령할 때 가정에 흐르는 모든 악한 영향력들이 끊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용으로 인하여 자신의 마음의 질병이 있습니까? 마음의 고통이 있습니까? 가정의 문제 있습니까? 남편과 아내와 자녀 또 부모의 문제가 있습니까? 또한 아버지와 살아가는 데 있어 관계의 문제가 있습니까?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며 꾸짖을 때 더럽고 추악한 악한 영향력들은 완전하게 제거되어지고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님 이 시간 믿음으로 모든 아버지 하나님 예배자가 함께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에 힘입어 예수의 이름에 힘입어 선보하며 기도할 때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는 자들이 믿음으로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오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님 더 임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있는 모든 자들을 이 시간 불쌍히 고기를 여겨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담대한 능력과 은혜와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의 믿음으로 아버지와 머리 위에 손을 얹으셨사오니 주의 피 묻은 손으로 머리 위에 손을 얹음을 믿고 아버지의 시간 기도하오니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 더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과 능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과 능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과 능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과 능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더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더 충만하게 내주하시고 더 충만하게 추관하시고 더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성령과 능력이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할 주여다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과 능력이 임할 주여다 예수의 곤렬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들어갈 주여다 이 시간 아버지와 악한 영으로 고통을 당하는 자들 가난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는 자들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는 자 또한 아버지와 관계를 인하여 아버지와 고통을 받고 있는 모든 것들 가정이 흐르는 악한 영향력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는 자들에게 이 시간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하고 있사오니 오 아버지 하나님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보혈이 임할 주여다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예수의 보혈이 임할 주여다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주의 보혈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덮어줄 주여다 저들의 모든 생각과 감정과 의지에 덮어줄 주여다 그들의 생각에 덮어줄 주여다 그들의 마음에 덮어줄 주여다 예수의 보혈이 더 임할 주여다 예수의 보혈이 더 임할 주여다 예수의 보혈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더 충만하게 충만하게 덮어줄 주여다 예수의 보혈이 더 임할 주여다 오 아버지 하나님 가단으로 인한 모든 자들에게 고통을 인한 모든 자들에게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이 질병과 고통과 악한 영향력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시간 성령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보혈로 머리에서 발끝까지 완전하게 덮어주옵소서 다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주의 보혈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덮어줄 주여다 주의 보혈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덮어줄 주여다 더 충만하게 덮어줄 주여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주의 보혈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그들의 생각에 덮어주고 그들의 마음에 덮어주고 그들의 육신에 덮어주고 그들의 모든 영혼 육에 완전하게 덮어주고 그들의 삶의 현장에 덮어지고 그들의 가정에 덮어지고 기도하는 모든 하나님의 예배자들에게 주의의 보혈로 덮어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너희 더럽고 악한 것들은 다 유월될 주여다 다 떠나가고 소멸될 주여다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를 꾸짖고 정지하노니 지금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악한 영들은 떠나갈 주여다 모든 악한 영들은 떠나갈 주여다 질병을 일으키고 가난을 일으키고 저지를 일으키고 고통을 일으키는 모든 악한 영향력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갈 주여다 그 몸에서 다 나하고 소멸될 주여다 그 몸에서 다 나하고 소멸될 주여다 그 몸에서 다 나하고 소멸될 주여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주의 보혈리 더 이마시옵소서 더 머리에서 발끝까지 덮어주시고 더 아버지의 능력으로 이마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다 나와라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다 나와라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다 나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꾸짖느니 그 질병을 일으키는 악한 영향력들은 다 나와라 질병을 일으키는 악한 영향력들은 다 나하고 고통을 주고 있는 더럽고 추악한 악한 영들은 다 나와라 다 나와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한다 가난을 일으키는 더러운 악한 영향력들은 떠나갈 주여다 관계의 실패를 일으키는 더러운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떠나갈 주여다 마음의 고통과 마음의 생각에 질병을 일으키는 더러운 것들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떠나가고 질병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 두려움을 일으키는 악한 영향력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 주여다 모든 아버지는 희귀병도 떠나갈 주여다 모든 암병도 떠나갈 주여다 우울증과 공황장애의 조안병 모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떠나갈 주여다 공포도 떠나가고 두려움도 떠나가고 미움도 떠나갈 주여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너희 더럽고 추악한 악한 영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떠나갈 주여다 지금 즉시 그 몸에서 다 나와라 이제 명령한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다 나와라 그 몸에서 다 나아오고 소멸될 주여다 악한 영들은 다 나와라 우상 숭배를 일으켜 들어온 더러운 것들은 다 나아오고 소멸될 주여다 무속의 영들을 통하여 들어온 더러운 것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떠나갈 주여다 죄악을 통하여 들어온 악한 영들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떠나가고 상처를 통하여 들어온 더러운 것들아 미움을 통하여 들어온 더러운 것들아 관계를 통하여 들어온 더러운 것들아 악한 영들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그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갈 주여다 다시 명령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덮어줄 주여다 예수의 보혈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더 이마시옵소서 예수의 보혈이 더 머리에서 발끝까지 더 덮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더이 더럽고 악한 우상 숭배를 통해서 들어온 악한 영들아 잘 들어라 지금 즉시 그 몸에서 다 나와라 우상 숭배를 통해서 들어온 악한 영들은 다 나와라 우상 숭배를 통해서 들어온 악한 영들은 다 나와라 무속인을 통해서 들어온 더러운 것들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그 몸에서 다 나오고 소멸될 주여다 그 몸에서 다 나와라 무속의 영들과 악한 영들과 이방신 또한 아버지 이방 종교들을 더럽고 추악한 모든 거짓 종교를 통해서 들어온 것들 우상 숭배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그 몸에서 다 나오고 소멸될지어다. 그 몸에서 다 나와라. 그 몸에서 다 나와라. 그 몸에서 다 나오고 소멸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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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상처를 통해서 들어온 더러운 영들아 악한 영들아 지금 즉시 그 몸에서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지금 즉시 그 몸에서 다 나오고 소멸될지어다. 상처를 통해서 마음의 상처 아버지 하나님 모든 가정의 상처 또 관계에 있어서 상처를 통해서 들어온 모든 질병까지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그 몸에서 다 나오고 소멸되고 떠나갈지어다. 다 나오고 소멸되고 떠나갈지어다. 다 나오고 소멸되고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시 명령한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한다. 또한 질병을 통해서 또한 죄악을 통해서 들어온 더러운 것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서 그 모든 질병과 그 모든 죄악이 완전히 사여졌음을 내가 선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완전케 되어주고 구원케 되었다는 것을 내가 선포하느니 죄악을 통해서 더러운 모든 질병들과 더러운 모든 악한 영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그 몸에서 다 나오고 소멸될지어다. 지금 즉시 그 몸에서 다 나오고 소멸될지어다. 내가 다시 나스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음란한 것들을 통해서 들어온 더러운 것들아 악한 영들아 떠나갈지어다. 음란의 영들은 떠나가고 소멸될지어다. 그 음란을 통해서 가정을 아버지 하나님 어렵게 하며 힘들게 하며 고통스럽게 했던 더러운 것들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가고 소멸될지어다. 떠나가고 소멸될지어다. 가난케 하는 더러운 것들도 떠나가고 또 질병을 일으키는 것들 떠나가고 미움을 일으키는 악한 영들도 다 소멸되어주고 떠나갈지어다. 오 성령님 더 이 맛이 없어서 지금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더 능력을 주시고 성령과 능력으로 주시고 혹시 성령 하나님 아직까지 이것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아직 회개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회개할 수 있는 모든 죄악을 기억나게 하여 주시하사 작은 것보다 우리의 삶의 모든 전반부에 있는 모든 연약한 것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하며 올바르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주여 생각나게 하여 주시하사 그 즉시 생각나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의 은혜를 구하며 주의 고의를 구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의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의 연약함과 습관적인 죄악과 작은 것부터 모든 죄악들이 기억날 주여다. 기억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요 주요 아버지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께 고백하며 주의 은혜 가운데 주의 빛을 비춰주시하사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죄책감에 의하여 이제 아버지 고백하며 기도할 때 이 모든 것에서 이 죄악에서 완전히 자육이 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우리의 모든 죄악과 연약한 습관적인 모든 죄악이 아버지요 생각날 주여다 모든 죄악이 생각날 주여다 오 아버지 하나님 어릴 적부터 시작된 모든 죄악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지었던 모든 죄악까지도 기억나게 하시하사 생각나게 하여 주시하사 지금 즉시 하나님 앞에 은밀하게 고백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궁일과 사랑으로 회복되어 하나님이 이 더럽고 추악한 악한 영들이 이제 내 몸과 내 가정과 내 자녀와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내 가족과 모든 섬기는 모든 것에서 떠나가고 악은 어떤 것도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며 우리 역시도 그 악한 모든 것에서 돌아설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더럽고 추악한 것들은 다 나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내가 너희를 꾸짖고 명령하느니 그 몸에서 다 나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그 몸에서 다 나와라 이제 성경적 표현으로 또 거품과 기침과 가래와 하품과 모든 현상을 통하여서 눈물과 소리질름을 통하여서 너희 더럽고 악한 것들은 다 나하고 소멸될 주여다 그 몸에서 다 나와라 그 몸에서 다 나하고 소멸될 주여다 다시 내가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주의 보혈을 선포하고 주의 보혈을 머리에서 발끝까지 선포하느니 너희 더럽고 악한 것들은 배에 숨어있는 것들은 다 나와라 배에 숨어있는 것 가슴에 숨어있는 것 머리에 숨어있는 것 모든 영혼 육에 숨어있는 것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너희의 정체가 드러났음을 내가 선포하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이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떠나가고 소멸될 주여다 그 몸에서 다 나와라 그 몸에서 다 나하고 소멸될 주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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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다시 나스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우상 숭배를 통해서 들어온 영들은 다 나와라 우상을 통해서 들어온 악한 영들은 다 나와라 다 나오고 상처를 통해서 들어온 악한 영들은 다 나와라 무속이를 통해서 들어온 악한 영들은 다 나와라 죄악을 통해서 들어온 더러운 것들은 다 나와라 상처를 통해서 들어온 더러운 것들은 다 나와라 음란을 통해서 들어온 것들은 다 나와라 욕심을 통해서 다 나온 것들은 다 나와라 다 나와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더럽고 악한 추악한 영들아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료하노니 지금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다 나오고 소멸될지어다 다 나오고 소멸될지어다 기침으로 나오고 가래로 나오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주셔서 탐대함을 주시고 눈물을 통해서 다 나오고 하품을 통해서 다 나오고 소리질러 나오고 모든 성경적 표현을 통해서 성령님이 인도하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더럽고 추악한 것들은 나오고 소멸될지어다 호흡할 때 다 나와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아멘할 때 다 나오고 소멸될지어다 아멘하고 지금 믿고 확신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서 소멸될지어다 다 나와라 악한 영들은 다 나와라 악한 영들은 다 나와라 더럽고 추악한 영들은 다 나와라 질병의 영들은 다 나와라 가난의 영들은 다 나와라 미움을 통해서 살인을 통해서 들어온 더러운 것들은 다 나와라 상처를 들어와서 들어온 더러운 영들은 다 나와라 관계의 실패를 통해서 더러운 것들은 다 나와라 욕심을 통해서 들어온 것들도 다 나와라 우상 숭배를 통해서 들어온 것들도 다 나오고 이방 종교를 통해서 거짓된 종교를 통해서 아버지의 드럽고 더러운 모든 것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로니 소멸되고 떠나갈지어다 그 몸에서 나오고 떠나갈지어다 그 몸에서 나오고 떠나갈지어다 그 몸에서 다 나오고 떠나갈지어다 그 몸에서 다 나오고 떠나가 소멸될지어다 떠나가고 소멸될지어다 주님 주의 보율로 더 덮어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보혈이 더 임할지어다 이 시간 주의 보혈이 더 임할지어다 이 시간 주의 보혈이 더 임할지어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더 임할지어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주의 보혈이 더 충만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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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덮어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정결한 보혈이 정결한 보혈이 이 시간 기도하는 자들에게 충만하게 임할지어다 배에 숨어있는 것들 떠나가 배에 숨어있는 것들 다 올라오고 다 소멸될지어다 배 안에 숨어져 있는 더럽고 추악한 것들아 잘 들어라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희를 꾸짖고 너희를 정제하노니 지금 즉시 배 안에서 올라와서 소멸될지어다 입을 통하여 나가고 소멸될지어다 입을 통하여 기침과 가래와 모든 하품과 눈물을 통하여서 다 나가고 소멸될지어다 배 안에 숨어져 있는 것들 다 소멸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배와 등에 숨어져 있는 더러운 악한 영들아 너희의 집을 내가 파쇄하노니 너희의 집을 내가 파쇄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소멸될지어다 너희의 집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파쇄하노니 그 몸에서 나오고 떠나갈지어다 그 몸에서 나오고 떠나갈지어다 그 몸에서 나오고 떠나갈지어다 그 몸에서 나오고 떠나갈지어다 그 배에 숨어있는 더러운 것들아 배에 등에 숨어있는 더러운 것들아 완고하게 집을 줬던 견고하게 집을 줬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다 무너지고 소멸되었음을 내가 손보하노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가고 소멸될지어다 다 나와라 다 나와라 가슴을 붙잡고 있는 더러운 것들아 가슴을 답답하게 하고 가슴을 누르는 것들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나오고 소멸될지어다 기침과 가래와 모든 현상을 통하여서 다 나와라 눈물을 통하여 나아가 하품을 통하여서 다 나와라 가슴을 짓누리는 것들 배를 짓누리는 것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영적 눌림을 통하여서 고통을 받고 있는 자들에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지금 즉시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이 시간 머리를 누르고 있고 머리를 붙잡고 있는 더러운 것들까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계속해서 명령한다 다 나와라 소멸될지어다 머리를 짓누르고 있는 것 더러운 영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떠나갈지어다 그 몸에서 다 나와라 소멸될지어다 그 몸에서 다 나와라 소멸될지어다 그 몸에서 다 나와라 소멸될지어다 머리와 가슴과 배를 짓누르고 있는 악한 영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사라지고 떠나갈 주여다. 머리를 어지럽게 하고 머리에 통증을 일으키는 더러운 것들도 사라지고 더러운 것들도 사라지고 가슴에 통증과 가슴을 누르고 있는 악한 영들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떠나가고 소멸되어지고 배를 누르고 고통을 주고 통증을 지르고 등과 모든 것들을 아버지와 잡고 있는 더러운 것들 통증을 유발하는 악한 영양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너희를 꾸짖고 명령하노니 너희를 정지하노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가고 소멸될 주여다.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가고 소멸될 주여다. 예수님 이 시간 더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덴대함을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떨지 아니하고 담대함 리듬을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하사.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처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뱀을 아버지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아버지는 해안받지 아니하며 또한 아버지와 악한 영양력과 공경이 있어도 능히 예수의 이름으로 파쇄하면 능히 이길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능력이 우리에게 있음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와 병든 곳에 손을 얹은 즉 나음이라는 표적이 있게 하시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완벽한 은혜가 아버지와 이 시간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단의 역사는 떠나갈 주여다. 뱀의 역사는 떠나갈 주여다. 어둠의 역사는 떠나갈 주여다. 미혹의 역사는 떠나갈 주여다. 고통의 역사는 떠나갈 주여다. 질병의 역사는 떠나갈 주여다. 악한 영양력의 상처의 역사는 떠나갈 주여다.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너희 더럽고 추악한 악한 영들은 잘들하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내가 선포하느니. 너희 더럽고 추악한 모든 악한 영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악한 영들과 질병들아. 가난과 저주들아. 악한 영들아. 영향력들아. 마음의 상처들아. 질병들아. 모든 희귀병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떠나갈 주여다. 지금 즉시 그 몸에서 담 나와라. 더 나오고 소멸될 주여다. 지금 즉시 그 몸에서 담 나와라. 질병과 가난과 저주와 고통과 이 모든 것. 가정이 흐르는 악한 영향력과 또 마음의 질병과 아버지의 모든 영향력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오 성령님. 더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놀라우신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할 때. 이와 같은 능력이 아버지와 이 시간 믿는 자들에게 놀라우신 치유와 회복의 표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더럽고 악한 영들아. 질병의 영을 임드라. 또 상처를 주는 것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다 나와라. 그 몸에서 다 나하고 소멸될 주여다. 그 몸에서 다 나하고 소멸될 주여다. 너의 질병과 가난과 저주와 악한 영향력들과 또한 아버지의 상처를 통해서 들은 더러운 것들. 질병의 영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그 몸에서 다 나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주의 보혈이 덮어지고 그의 몸에서 다 나와라. 기침과 가래와 거품과 또한 아버지의 눈물을 통해서 다 나와라. 다 나와라. 그 몸에서 다 나와라. 그 몸에서 다 나와라. 지금 즉시 다 나와라. 지금 즉시 다 나와라. 그 몸에서 다 나와라. 그 몸에서 다 나하고 소멸될 주여다. 그 몸에서 다 나하고 소멸될 주여다. 그 몸에서 다 나하고 소멸될 주여다. 그 몸에서 다 나와라. 그 몸에서 다 나하고 소멸될 주여다. 너희의 머리를 누르고 있는 악한 영들은 다 나하고 소멸될 주여다. 가슴을 누르고 있는 악한 영향력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떠나가 소멸될 주여다. 배를 누르고 있는 악한 영향력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떠나갈 주여다. 생각을 사로잡고 또 마음을 사로잡고 반청과 환실을 주는 더러운 것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다 소멸되었음을 너희의 정체가 드러나고 소멸되었음을 내가 선포하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다 나와라 그 몸에서 다 나와라 그 몸에서 다 나하고 소멸될 지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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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에서 더 나와라 그 몸에서 다 나오고 소멸될 지여다 더 나와라 더 나와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주의 보혈이 더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주의 보혈이 머리에서 발끝 머리와 가슴과 또한 아버지와는 집을 짓고 있는 더러운 모든 것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주의 보혈이 덮어질 지여다 주의 보혈이 들어갈 지여다 모든 것에 뿌려지고 덮어질 지여다 모든 것에 뿌려지고 덮어질 지여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명령하느니 악한 영들은 다 나하고 소멸될 지여다 그 몸에서 다 나하고 소멸될 지여다 다 나와라 우상 숭배를 통해서 들어온 악한 영들 더 나와 다 나하고 떠나갈 지여다 거짓을 통해서 들어온 거짓된 마귀들도 다 나하고 소멸될 지여다 질병을 통해서 들어온 악한 영들도 다 나하고 소멸될 지여다 상처를 통해서 들어온 더러운 영들 악한 영들 떠나가 소멸될 지여다 가정에 흐르는 악한 영들 관계의 실패를 통해서 더러운 것들 음란한 것들을 통해서 더러운 것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사라지고 소멸될 지여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의 불을 선포합니다 성령의 불을 선포할 때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완전하게 소멸되어지는 기적의 역사 회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 놀라운 궁일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이다 성령의 불이 들어갈 지여다 이 시간 기도하는 자들의 몸은 더욱더 뜨거워지고 몸은 뜨거워지고 배는 더 뜨거워지고 배는 더 뜨거워지고 가슴은 뜨거워지고 머리는 뜨거워지고 온몸이 성령의 불로 임할 지여다 온몸이 성령의 불로 임할 지여다 온몸에 성령의 불이 임할 지여다 성령의 불이다 성령의 불이 들어간다 성령의 불이 들어간다 성령의 불이 이 시간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특별히 믿음으로 손을 얹는 그 모든 것에 성령의 불이다 성령의 불이 들어갈 지여다 성령의 불이다 성령의 불이 들어갈지어다 성령의 불이다 성령의 불이 들어갈지어다 너희 더럽고 악한 모든 우상 숭배를 통해서 들어온 것들은 성령의 불로 완전히 소멸되었음을 선포하노니 너희 악한 것들은 다 나오고 소멸될지어다 성령의 불이다 성령의 불이 들어간다 성령의 불이 들어가고 배는 더 뜨거워지고 가슴은 뜨거워지고 머리는 뜨거워지고 온몸에 아버지와 병든 곳이 아버지와 고통이 있는 곳에 아버지와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이다 통증을 일으키는 모든 곳에 성령의 불이 임할지어다 고통이 있는 곳에 아버지와 아픔이 있는 곳에 슬픔이 있는 곳에 모든 곳에 성령의 불이 임할지어다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 가운데 간과하는 곳 소망하는 곳 불이 띄는 곳에 성령의 불이 임할 쥐하다 성령의 불이다 성령의 불이 임할 쥐하다 성령의 불이 들어간다 성령의 불이 들어간다 성령의 불이 들어간다 성령의 불이다 몸은 더욱더 배를 누르고 있는 곳에 성령의 불이 임할 쥐하다 가슴을 누르고 있는 곳에 성령의 불이 임할 쥐하다 머리를 누르고 있는 곳에 성령의 불이 임할 쥐하다 고통이 통증이 있는 곳에 성령의 불이 임할 쥐하다 성령의 불로 다 소멸시켜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다 소멸시켜 주고 태워 주시옵소서 아픔 고통 슬픔 다 아버지 하나님 가난과 저주의 성령의 불로 완전하게 완전하게 성령의 불이 충만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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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여 주시옵소서 너희 더럽고 악한 것들이 이제 완전하게 소멸되어질 수 있는 이제 큰 일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스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성령의 불이다, 성령의 불이 들어간다, 성령의 불이 들어갈 쥐하다, 성령의 불이 들어갈 쥐하다, 성령의 불이 들어갈 쥐하다, 성령의 불이다 너희 더럽고 악한 것들은 이제 성령의 불로 완전하게 소멸되었음을 내가 선포하느니 그 몸에서 다 나오고 소멸될 쥐하다, 그 몸에서 다 나와라, 그 몸에서 다 나와라, 성령의 불이다, 성령의 불이다 그 몸에서 다 나와라, 나오고 소멸될 쥐하다, 그 몸에서 다 나오고 떠나갈 쥐하다, 그 몸에서 다 나오고 떠나갈 쥐하다, 그 몸에서 다 나오고 떠나갈 쥐하다 배에 집을 짓고 있는 악한 영역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다 나오고 소멸되어지고 떠나갈 쥐하다 가슴을 누르고 있는 더럽고 추악한 악한 영역들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다시 명령하노니 소멸되어지고 성령의 불로 소멸되어지고 떠나가고 소멸되어질지어다 그 몸에서 다 나오고 소멸될지어다 머리를 짓누르고 있고 고통을 주고 통축을 주고 있는 생각을 잡고 있는 더럽고 추악한 것은 성령의 불로 내가 태우니 더럽고 추악한 악한 모든 것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그 머리에서 다 나오고 소멸되어지고 떠나갈지어다 주님 이 시간 더 담대함을 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공일이 여겨주시하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평생 하나님께 감사와 종기와 영광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날마다 사랑하며 경애하며 그 말씀과 동행할 수 있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스릿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한다 너희 더럽고 악한 영들아 답 나와라 그 몸에서 다 나오고 소멸될 주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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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몸에서 다 나와라 기침과 가래와 모든 현상을 통하여 성경에 기록된 대로 거품을 통하여서 쓰러지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머리에 뭐든 붙잡고 있는 악한 영들 눈물을 통하여서 다 나오고 하품을 통하여서 다 나오고 기침과 가래를 통하여서 다 나오고 또 소리질러 다 나오고 소멸될 주여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다 나오고 소멸될 주여다 다 나오고 소멸될 주여다 더 나와라 더 나오고 소멸될 주여다 더 나오고 소멸될 주여다 더 나오고 소멸될 주여다 무속을 일으킬 통하여서 들어온 악한 영들 더 나오고 소멸될 주여다 가난을 일으키는 악한 영들도 다 나오고 또한 싸움과 분노를 일으키는 악한 영들도 다 나오고 질병을 일으키는 악한 영들도 다 나오고 아버지와 모든 가정에 흐르는 악한 영향력들도 다 나와 소멸될 주여다 음란의 영도 다 나오고 소멸될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것들 예수 우리 때 이름으로는 명령하노니 꾸진누님 교만도 다 나오고 거만한 마음도 다 나오고 소멸될지어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성령과 능력으로 더 기름 부어주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마음가운데 성령과 능력으로 더 기름 부어주시고 더 은혜로 더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 말씀으로 더 아버지의 궁일과 사랑으로 더 아버지 하나님이 충만하신 은혜로 채워주시하사 다시는 이런 고통으로 아버지 고통당하지 않도록 더 성령과 능력으로 함께하시고 이 시간 기도하는 자들에게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악한 영령을 아버지와 축사할 수 있는 능력까지 임하게 하시고 질병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주시고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까지도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하사 믿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로 임하는 줄 믿습니다 내가 다시 나스릿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한다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는 모든 것에 손을 얹은 자들에게 믿음으로 손을 얹은 자들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할 주여다 예수의 보혈이 덮어질 주여다 예수의 보혈이 덮어질 주여다 예수의 보혈이 덮어지고 임할 주여다 성령의 불이 임할 주여다 성령의 불이 임할 주여다 예수의 보혈이 임하시고 성령의 불로 완전히 소멸케 대하시고 더 뜨겁게 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능력을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더 임하시고 능력을 임하시고 기도하는 곳 아버지 하나님 손을 얹은 곳에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뜨겁게 하여 주시고 더 감동케 하여 주옵소서 더 감동케 하여 주옵소서 더 감동케 하여 주옵소서 더 감동케 하여 주시하사 이 모든 질병과 고통과 가난과 저주와 모든 악한 영향력에서 완전하게 벗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한다 너희 더럽고 악한 영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질병과 가난과 저주와 악한 영향력과 또 고통과 슬픔과 통증과 악한 눌림들을 일으키는 더러운 것들아 잘 들어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다 나오고 소멸될 주여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명령한다 다시 명령한다 그 몸에서 다 나오고 소멸될 주여다 더 나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더 나오고 소멸될 주여다 더 나와라 그 몸에서 다 나오고 떠나갈 주여다 그 몸에서 다 나오고 사라지고 떠나갈 주여다 그 몸에서 다 나와라 질병을 일으키는 악한 영들 다 나오고 떠나갈 주여다 배를 누르고 있는 악한 영들 다 나오고 떠나갈 주여다 가슴을 누르고 있는 악한 영들 다 나오고 떠나갈 주여다 머리를 누르고 있는 악한 영들 다 나오고 떠나갈지어다. 가난을 일으키는 더럽고 악한 영들도 떠나갈지어다. 음란을 일으키는 가라고 더럽고 추악한 영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아픔과 고통과 슬픔을 위반하는 더러운 것들. 암병을 일으키는 것들. 우울증과 공황장애와 여러 모든 조연증을 일으켜 또 가정을 파괴하는 것들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계획대로 주님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들. 아버지 하나님 더 능력을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하사. 온전하시 주의 뜻이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하는 궁일과 기적과 희망과 소망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잘 들어라. 너희 더럽고 악한 영역들아. 더러운 악한 영역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떠나가고 소멸될지어다. 너희의 집이 다 파쇄되었음을 너희의 집이 다 파쇄되었음을 머리에 있는 너희의 집과 가슴에 있는 너희의 집과 배에 있는 너희의 집과 등에 있는 너희의 집과 온몸에 숨어있는 너희의 집이 다 파쇄되어지고 성령의 불로 소멸되었음을 내가 선포하느니 지금 즉시 소멸될지어다. 너희는 묶임받고 소멸될지어다. 무적행으로 떠나갈지어다. 무적행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그 몸에서 다 나오고 떠나갈지어다. 그 몸에서 다 나오고 떠나갈지어다. 더 나와라. 더 나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명령한다. 그 몸에서 다 나오고 소멸될지어다. 기침과 가래를 통해서 다 나오고 소멸될지어다. 기침과 가래와 구역질을 통해서 다 나오고 소멸될지어다. 거둔 눈물을 통해서 소리질름을 통해서 눈물을 통해서 하품을 통해서 다 나오고 소멸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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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나와라. 그 몸에서 다 나와라. 입을 통하여 다 나와. 입을 통하여 다 나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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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갈지요다. 배를 누르고 있는 악한 영들들 나오고 떠나가. 무속의 영을 통해서 나온 더럽고 악한 영들들 누르고 있는 것들 떠나갈지요다. 우상 숭배를 통해서 상처를 통해서 가난을 통해서 미움을 통해서 모든 더러운 것들아. 이스크리토의 이름에는 명령하느니 너희 더럽고 추악한 악한 영들아. 부정한 영들아. 잘 들어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서 다 나오고 소멸될지요다. 지금 즉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서 나오고 떠나가고 소멸될지요다. 지금 즉시 하나님의 자녀들이게서 하나님의 아들에서 하나님의 딸들이게서 하나님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가정 안에서 떠나가고 소멸될지요다. 내가 다시 나스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더 나오고 소멸될지요다. 더 나오고 소멸될지요다. 입을 통하여 담 나와라. 눈물을 통해서 다 나오고 모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더럽고 악한 영령들 또한 부정한 영령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계속해서 나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더 나오고 계속해서 다 나올지요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숨어있는 것들도 다 나오고 소멸될지요다. 숨어있는 것들도 다 나오고 소멸될지요다. 숨어있는 것 아직도 거짓말을 통하여서 숨어있는 것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사라지고 소멸될지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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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우리 또의 이름으로 다시 명령한다. 사라지고 소멸될지요다. 사라지고 소멸될지요다. 사라지고 소멸될지요다. 오 성령님 더 임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더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더 함께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꼬지줄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그의 이름에 묶임받고 완전하게 소멸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시 내가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주의 보혈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덮어줄 주여다 주의 보혈이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이 시간 아버지와 통증을 일으키는 곳에서 아픔을 일으키는 곳에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진료는 모든 곳에서 아버지와 믿음으로 손을 잡고 있는 믿음으로 손을 대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하사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그곳에서 즉시 치유가 있게 하시고 그곳에서 즉시 회복이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너희 더럽고 악한 영들은 다 나와라 그 몸에서 다 나오고 가슴에서 나오고 배에서 나오고 머리에서 나오고 아픔을 일으키고 통증을 일으키는 모든 곳에서 가난을 일으키는 곳에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악한 영향력에서 생각을 일으키는 곳에서 너희 모든 것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꾸짖고 명령하느니 그 몸에서 다 나오고 소멸될 지여다 그 몸에서 다 나와라 그 몸에서 다 나오고 소멸될 지여다 그 몸에서 다 나오고 소멸될 지여다 내가 다시 명령한다 아직도 숨어있는 것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너희 더럽고 추악한 것들은 다 소멸되었음을 너희 정체가 다 드러났음을 내가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그 몸에서 다 나오고 떠나갈 지여다 그 몸에서 다 나오고 떠나갈 지여다 더 나와라 더 나오고 떠나갈 지여다 더 나와라 더 나오고 떠나갈 지여다 그 배에서 다 나오고 그 가슴에서 다 나오고 그 머리에서 다 나오고 고통과 슬픔을 일으키는 곳에서 다 나올 지여다 그 생각에서 다 나올 지여다 그 생각에서 다 나올 지여다 내가 다시 나스렛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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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쥐의 보혈로 뿌리고 바르고 덮고 선포하느니 너희 더럽고 악한 영들은 다 나오고 소멸될 지여다 다 나오고 소멸될 지여다 다시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너희 더럽고 악한 영들은 다 소멸되었음을 내가 선포하느니 완전하게 소멸되었음을 선포하느니 지금 즉시 이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나스릿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그 몸에서 다 나오고 소멸될지어다.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그 몸에서 다 나오고 소멸될지어다. 더 나와라. 더 나아고 소멸될지어다. 다 나와라. 머리를 짓누르고 있는 악한 영들 다 나오고 가슴을 짓누르고 있는 악한 영들도 다 나오고 배를 누르고 있는 악한 영향력들 다 나오고 질병과 가난과 저주와 악한 영향력들 다 나오고 소멸될지하다 다 나오고 소멸될지하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울증을 일으키고 두려움과 염려를 일으키는 것 또한 공황장애와 대인 깊이와 마음의 상처와 관계의 상처와 조연증을 일으키는 것을 통하여서 들어온 더러운 것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사라지고 소멸될지하다 지금 즉시 사라지고 소멸될지하다 모든 암병도 떠나가고 모든 질병도 떠나가고 무리의 질병도 떠나갈지하다 허리의 질병들 떠나갈지하다 무릎의 질병은 떠나가고 목의 질병들 떠나가고 아버지의 모든 장기의 질병도 떠나갈지하다 모든 희귀의 병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사라지고 소멸될지하다 사라지고 소멸될지하다 더 나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 믿는 자들에겐 능력이 있음을 내가 선포하느니 너희 더럽고 악한 것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되어 지금 즉시 사라지고 소멸될지하다 지금 즉시 사라지고 소멸될지하다 지금 즉시 사라지고 소멸될지하다 그 몸에서 다 나오고 소멸될지하다 그 몸에서 다 나오고 소멸될지어다. 그 몸에서 다 나오고 소멸될지어다. 다 나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그 몸에서 다 나오고 소멸될지어다. 그 몸에서 다 나오고 소멸될지어다. 그 몸에서 다 나오고 떠나갈지어다. 그 몸에서 다 나오고 떠나갈지어다. 입을 통하에서 다 나와라. 입을 통하에서 다 나와라. 우상 숭배를 통한 더러운 것들 입을 통하에서 다 나와라. 더러운 상처들 통해서 들어온 것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꾸짖느니 다 나오고 소멸될지어다. 가난을 통해 더러운 것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떠나가고 그 몸에서 다 나아가고 떠나가라 죄형을 통해서 더러운 것들 우상 숭배를 통해서 더러운 것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거력하고 대적하는 것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내가 다시 명령한다 다시 명령한다 무소구의 영을 통해서 더러운 것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주의 보율로 더 덮어주옵소서 주의 보율로 더 덮어주시옵소서 궁일이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하사 다시는 이런 고통으로 인하여서 완전하게 자육해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님 이 시간 방언할 때 방언으로 함께 기도할 때 또한 아버지와 입실로의 고백을 통해서 기도할 때 아버지와 더 놀라우신 은혜가 있게 하시고 더 성령과 능력으로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와 함께 기도할 때 아버지와 함께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더이 더럽고 추악한 악한 영들은 떠나가고 소멸될지요다 악한 영들은 소멸되고 떠나갈지요다 모든 고통을 주는 악한 영들은 소멸될지요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소멸될지요다 총각 담당하면성이에요 이유는 Practice 미 всем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소멸될지요 총각 접ت의 말하는 소멸될지요 아바야흐야라야스켈리야바 아바야흐야스켈리야바바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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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스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더이 더럽고 악하죽령 다 나와라 그 몸에서 다 나오고 소멸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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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를 짓누고 가슴을 짓누르고 배를 짓누르는 더러운 악한 영향력들과 가난의 모든 것들 음란한 것들과 또한 가늘 상처들과 가정에 흐르는 악한 영향력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그 몸에서 다 나오고 더 나오고 완전히 숨어있는 것까지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소멸되었음을 내가 선포하노니 떠나갈 주여다. 이 시절에 오는 것을 의미하고 계십시오. 해봄쩍 이 blast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시하사 완전하게 완전하게 제거되어 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너희 더럽고 악한 형들은 다 나하고 소멸되었음을 선포하느니 떠나갈 주여다 그 몸에서 다 나와라 그 몸에서 다 나하고 소멸될 주여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그 몸에서 다 나하고 소멸될 주여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다 나하고 소멸될 주여다 그 몸에서 다 나하고 소멸될 주여다 그 몸에서 다 나와라 그 몸에서 다 나하고 소멸될 주여다 더 나와라 악한 형들은 다 나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질병을 이루고 고통을 주고 가난과 저주를 일으키는 더러운 것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그 몸에서 다 나하고 소멸될 주여다 더 나와라 예수의 보혈이 들어갈 주여다 더 나와라 예수의 보혈이 임할 주여다 더 나와라 예수의 보혈이 더 임할 주여다 예수의 보혈이 들어가고 주 예수의 보혈이 기도하고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예수의 보혈이 더 뿌려지고 덮어질 주여다 예수의 보혈이 들어갈 주여다 예수의 보혈이 들어갈 주여다 예수의 보혈이 들어갈 주여다 예수의 피가 들어갈 주여다 예수의 보혈이 들어갈 주여다 예수의 보혈이 들어갈 주여다 예수의 보혈이 완전하게 덮어질 주여다 할렐루야 하얀 하얀 이준 연아 칼내가 낙오zen 아마도 꺄할 예수 ya 내기요 하얀 이슈 persuasion 너 한참lü 여학 아마도 유형으로 전해주세요 예전에 가르셨이가 호래 buttons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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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더위 더럽고 악한 형들은 다 나오고 소멸소멸 소멸될 수여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더 나와라 손을 얹고 기도하는 곳에서 다 나와라 배에서 나오고 가슴에서 나오고 머리에서 나오고 온몸 영혼 육에서 다 나오고 떠나갈 주여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서 떠나갈 주여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서 떠나갈 주여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서 떠나가고 소멸될 주여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서 소멸될 주여다 더 나와라 성령의 불로 이 시간 아버지 더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더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시하사 남아있는 모든 것까지도 아버지 소멸시켜여 주시하사 이 질병의 고통 이 악한 영향력으로부터 또 가정이 흐르는 악한 이 모든 것으로부터 완전하게 자유퀴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이다 성령의 불이 이말 취하다 모든 것은 소멸되어지고 떠나가고 떠나가고 사라질 주여다 소멸되었음을 선포하느니 성령의 불로 완전히 소멸되었음을 선포하느니 완전하게 떠나가고 소멸될 주여다 몸은 더 아버지여 뜨겁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몸이 더 뜨겁게 하시고 손을 얹는 것에 아픈 것에 고통이 있는 것에 슬픔이 있는 것에 악한 영향력이 있는 모든 것에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옵소서 몸은 더욱더 뜨거워지고 이제 배는 더 뜨거워지고 가슴은 뜨거워지고 머리는 뜨거워지고 온몸이 뜨거워지고 온몸이 뜨거워질 주여다 성령의 불로 온몸은 전율이 임하시고 전율이 임하고 온몸은 전율이 임하고 온몸의 전문 전율이 이르고 전율이 이르고 아버지 하나님 완전히 성령의 불로 뜨겁게 하시고 뜨겁게 하시고 더럽고 추악한 악한 모든 영향력들은 다 소멸되어지고 떠나갈 주여다 몸은 더 뜨거워지고 성령의 불이다 성령의 불로 너의 악한 영향력들은 완전하게 소멸되었음을 내가 선포하느니 사라지고 떠나갈 주여다 묶임받고 소멸될 주여다 완전하게 숨어있는 것까지도 소멸될 주여다 숨어있는 것까지도 소멸될 주여다 더 나와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완전하게 소멸되었음을 내가 선포하느니 더 나아가고 떠나갈 주여다 더 나와라 더 나와라 더 나와라 더 나아가고 소멸될 주여다 더 나와라 내가 다시 나스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마지막으로 명령하느니 예수님의 보혈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덮어질 주여다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믿음으로 머리에서 발끝까지 예수의 보혈이 완전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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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덮어질 주여다 예수의 보혈이 그의 가정에 덮어질 주여다 그의 삶의 모든 것에 덮어질 주여다 그의 고통이 있는 곳에 덮어지고 슬픔에 있는 곳에 덮어지고 기도하는 모든 곳에 아버지여 손을 얹은 곳에 덮어질 주여다 그의 배에 완전하게 충만하게 덮어지고 그의 가슴과 머리에 충전하게 충만하게 덮어질 주여다 주의의 보혈로 충만하게 덮어질 주여다 악한 것들은 이제 만지지도 못하고 임하지도 못함을 내가 선포하느니 다 유골되었음을 선포하느니 너희 더럽고 악한 영들은 이제 그곳에서 살 수 없음을 배에서 마음에서 생각에서 모든 육체 가운데서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살 수 없음을 내가 선포하느니 몸은 더욱더 뜨거워지고 주의의 보혈로 완전하게 선포하며 뿌려지고 덮어졌음을 충만하게 됐음을 내가 선포하느니 너희 더럽고 악한 영들은 지금 즉시 사라지고 소멸되었음을 선포하느니 완전하게 소멸될 주여다 떠나갈 주여다 주의의 보혈이 더 뿌려지고 주의의 보혈로 완전하게 유월되었음을 선포하느니 너희 더럽고 추악한 모든 질병들도 유월되었고 너희 음란한 것과 폭력과 또 여러 모든 것들을 완전하게 소멸되었음을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되었으니 소멸되었음을 선포하느니 또한 모든 음란한 것과 또한 질병과 또한 아버지의 공황장애와 우울증과 조현증과 또 잠을 이루지 못하는 모든 것들 불면증까지도 내가 소멸되었음을 선포하느니 이 시간 모든 질병과 또한 모든 안병과 희귀병들과 기도하는 모든 것에 성령의 불로 아버지의 임하여 주시하사 더럽고 추악한 것들은 완전하게 유월되어지고 완전하게 제거되었음을 선포하느니 이 시간 기도하는 자들에게 그러한 믿음을 주시고 그러한 확신을 주시하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님 더 충만하게 더 충만하게 임하게 하시고 다시는 이런 질병으로 고통으로 아픔과 고통과 슬픔으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영광으로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또한 고난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이전에 아버지께서 함께 하심을 치유하심을 회복하심을 기억나게 하여 주시하사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감사함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담대함까지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스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주의 놀라우신 은혜가 이 시간 기도하는 자들에게 충만하게 임할 주여다 주의 회복이 임할 주여다 주의 치유가 임할 주여다 주의 형통함이 임할 주여다 이제 아버지와 가난에서 벗어나서 주의 놀라우신 축복의 통로가 되어줄 주여다 질병에서 이제 벗어나서 강건함으로 완전함으로 깨끗함으로 변화될 주여다 악한 영이 아닌 이제 성령으로 충만해질 주여다 성령으로 완전하게 충만하게 기름 부어주고 임할 주여다 이제 저주에서 형통함으로 이제 고통에서 기뻐함으로 슬픔에서 감사함으로 찬양으로 변화될 주여다 이제 방해되는 세력들은 다 물러가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행하심이 일하심이 이제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하고 특별히 아버지와 기도할 때 놀라우신 치유의 능력이 임하고 또한 축사의 능력이 임하고 분별의 능력이 임하고 방언이 임하는 능력이 임하고 또한 통변의 능력이 임하고 예언할 수 있는 능력이 임하고 섬길 수 있는 능력이 임하고 모든 것 가운데에서 가르칠 수 있는 것도 능력이 임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부르신 사명을 또한 발견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마지막으로 명령하느니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하나님의 완전하신 나라가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게 임할 주여다 주의 평강이 세상에 주는 평안이 아닌 하나님의 완전하신 평강이 이제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아버지 샬롬의 역사로 평강의 역사로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보호하여 주옵소서 24시간 365일 보호하여 주시고 저들의 가정을 보호하시고 저들의 직장을 보호하시고 섬기는 모든 일터를 아버지와 삶의 모든 공간을 축복하시고 보호하시고 남편을 보호하시고 아내를 보호하시고 부모를 보호하시고 기도하는 모든 자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내가 마지막으로 명령하느니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하시고 완전한 정결한 나라 완전한 평강의 나라가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하고 이제 이 질병으로부터 악한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났음을 내가 선포하느니 하나님의 평강과 자유함이 기쁨이 회복이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할 지어다 여호하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장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르소서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상해하려 하는 자들이 물러가 낭패를 당하게 하소서 그들을 바람 앞에 겨우와 같게 하시고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몰아내게 하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성령과 능력의 힘입어 주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특별히 이제 이 영적인 전투와 모든 영적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 나를 위해 다투시고 나를 위해 싸우시는 거룩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워 승리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우리 안에 내 가정 안에 모든 상황 가운데 영적인 모든 악하고 어둠의 용들을 주께서 놀라우신 주의 능력으로 그들과 다투시고 그들과 싸워 승리함을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공격이 따를지라도 주께서 방패와 선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주여 석히 나를 도우소서 주께서 이 환란과 고통과 어둠의 영으로부터 고통을 받는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을 불쌍히 공일히 여겨주시하사 주께서 악한 영들의 방패 되시고 또한 우리의 선방패를 잡아 날마다 주께서 보호하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아주시고 또 내 영혼에게 항상 나는 여우와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라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내 생명을 찾는 이 악한 영들과 어둠의 영으로부터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히려 그들이 원수들이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상해하려 하는 자들이 그 즉시 물러가 낭패를 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오직 우리 주 예수 크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둠의 영들과 악한 영들과 또 그 악한 영들로 인한 질병과 가난과 악한 영향력들을 부지질 때 그들이 바람 앞에 겨워같게 하시고 여우와의 천사가 그들을 속히 몰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길은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며 여우와의 천사가 그들을 뒤쫓게 하소서 그들이 까닥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구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닥없이 내 생명을 헤아려고 한정을 파싸우니 열망이 순식간에 그에게 닥치게 하시며 그가 숨긴 그물에 자기가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 내 영혼이 여우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주님 이 시간도 우리를 실족하게 하고 우리의 길을 어둡게 하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각종의 유혹과 미혹으로 미끄럽게 하시는 이 더럽고 악한 영들 가운데서 주의 놀라우신 빛을 비춰주시하사 길을 밝게 하시며 미끄럽지 않게 저희를 호의하여 주시하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버지 천군 천사들이 우리를 보호하시며 호의하시고 오히려 나의 길을 어둡게 하고 미끄럽게 하는 이 어둠의 영들을 뒤쫓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가닥없이 나를 잡으려고 하고 있고 그들의 구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가닥없이 내 생명을 해야려고 함정을 받사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하사 항상 주의 올바른 길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어둠의 영들에게 멸망이 순식간에 그들에게 닥치게 하시며 그가 숨긴 그물에 오히려 이 악한 영들이 잡히게 하시고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여 주시하사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찬송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움을 내가 선포하느니 너희의 악하고 더러운 영들은 지금 즉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너희는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고 나를 상하려고 하는 자들이 그 즉시 물러가 낭패를 당하게 하심을 내가 선포하느니 지금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어둠의 영들은 사라지고 소멸될 죄다 내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더럽고 추악한 악한 영들과 그 영으로 인한 모든 질병과 가난과 악한 영향력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다 소멸되어지고 그들이 다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 몰아내게 하시며 영적인 대청소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보아여 주옵소서 그들의 멸망이 순식간에 그들에게 닥치게 하시고 그가 숨긴 그물에 자기가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여 우리의 입술은 주가 나를 구원하시고 주가 나를 보호하심을 찬송하며 경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는 이라 하시리라 불이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하며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의 굵은 배옷을 입으며 금식하며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 같은 분이 누가 있음을 아버지 난 이렇게 주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로 아버지 고백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고백 가운데 가난한 자를 하나님 모두보다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우리를 건져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의 오히려 굵은 배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할 수 있는 겸손함을 허락하시고 아버지 엎드려 그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과 궁일이 여길 수 있는 아버지의 마음을 주시하사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 주여 이 시간도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더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더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하사 우리의 마음이 이 어둠의 영호로부터 공격당하지 않고 혹 우리 마음 가운데 교만하거나 자만한 마음으로 넘어지거나 날마다 실패하는 인생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하사 날마다 주의 영혜 주의 말씀에 복종하며 주의 길로 걸어가는 주의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특별히 우리를 공격하는 어둠의 영들에 대해서 주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아버지여 주의 놀라우신 큰 능력을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름을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저들을 속히 나의 마음 가운데에서 내 영혼 육 가운데에서 자유케 하시고 어둠의 영은 속히 아버지여 물러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하사 내 안에 날마다 주를 찬양하며 그를 높이며 찬송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빛이오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오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오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기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몬스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오 주님 주는 나의 빛이시오 나의 구원이시니 아버지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내 생명의 능력 되시어서 내가 아버지 하나님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한 믿음의 능력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어둠의 영으로부터 주의 찬란한 놀라우신 생명의 빛이 비치게 하시고 이제 이 어둠의 영으로부터 자유쾌된 우리의 모든 심령 가운데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이 되시고 구원이 되심을 찬송하며 담대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아버지 지금도 우리를 미혹하고 어둠의 공격들이 나를 대적한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원수들이 오히려 실족하여 넘어질 수 있도록 빛을 비춰주시고 악한 어둠의 영들이 군대가 되어 나를 대적하여 진첼지라도 아버지 내 마음은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의 마음은 여전히 주의 마음 가운데 태어남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너의 어둠의 영들은 여우와의 빛을 통하여 떠나가 소멸될지하다 그 여우와 하나님은 나의 빛이오 나의 구원이심을 내가 선포했을 때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오 찬송함이 될지하다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여우와는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능력이 되심을 내가 선포하느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오 이 담대함이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할지하다 어둠의 영들과 악한 영들과 질병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오히려 주의 놀라우신 능력 앞에 엎드려질지하다 특별히 그들은 실족하여 일곱길로 떠나갈지하다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출지라도 내 마음의 평강이 임할지하다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하는 어둠의 영들이 밀려올지라도 이 시간 마음의 평강과 태연함에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관람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이 지키시고 그의 장막 문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날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께 바라는 한 가지일을 구합니다 오 주님 우리가 늘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영원토록 주의 얼굴을 바라보고 사모하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만이 우리가 활란 날에 하나님 건질 수 있고 또 두려움이 아닌 아버지의 담대함에 우리에게 임하는 놀라우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집에 우리를 비밀이 지키시고 아버지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오 높은 바위에 아버지 하나님 안착하여 주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주의 보호하심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 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궁일히 여기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죽게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연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옵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옵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라 오 주여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아버지여 삶 가운데 상처가 있습니까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심을 이 생명과 위로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삶에서 나를 버렸고 버림을 받았고 상처가 있고 고통이 있고 슬픔의 기억이 있다면 아버지여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을 이 어둠의 영으로부터 받았던 이 상처들 이 악한 영으로부터 받았던 이 고통들을 다 버려주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영접하심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여 나의 신랑이시고 나의 구원이시며 나의 친구 되시며 영원한 생명되심을 알게 알려주시하사 항상 아버지 하나님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에 항상 들리게 하시고 내가 아버지의 영원한 장막에서 날마다 기뻐함으로 즐거운 제사를 들이며 노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어둠의 영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이 시간 이 어둠의 영을 정리하며 청소하며 몰아내기를 소망하는 자들을 다시 한번 불쌍히 궁일히 여기여 그들의 간구에 응답하시고 그들의 부르주짐에 응답하여 주시하사 아버지의 얼굴을 찾게 하시고 아버지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아버지의 은혜를 입게 하시고 아버지의 궁유를 아버지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이 시간도 다시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어둠의 영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여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확실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게 하시고 치유함과 또한 자유함이 있는 것을 이 시간 믿음으로 바라보며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다시 명령하느니 어둠의 영들은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사라지고 청소될지하다 숨어져 있고 지금도 악한 영향력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자들에게 내가 다시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너희 어둠의 영들은 사라지고 소멸될지하다 어둠의 영들은 사라지고 소멸될지하다 어둠의 영들은 사라지고 소멸될지하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이 시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선포하느니 너희 더럽고 악한 모든 악한 영들아 어둠의 영들아 질병들아 가난들아 또한 그의 영향력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너희를 파세하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사라지고 소멸될지하다 그들의 마음은 평안에 임하고 그들의 마음은 담대함에 임하고 그들의 마음은 기쁨에 임하고 그들의 마음은 감사가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어질 주여다 오 성령님 더 임하여 주옵소서 더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주의 보혈로 아버지여 저들의 머리에서 발끝까지 영혼육에 덮어주시고 주의 담대함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을 선포할 때 빛이 비춤에 어둠의 역사는 그 즉시 몰아내게 하시고 천군 천사들을 통하여서 남은 것까지도 찾아 쫓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어둠의 영들은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깨끗하게 청소되어지고 정리되어지고 소멸될 주여다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너희 어둠의 영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내가 다시 명령한다 주의 보혈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덮어질 주여다 그의 마음 가운데 그의 생각 가운데 그의 감정 가운데 아버지의 영혼 육 가운데 그의 가정 가운데 섬기는 가족 모든 아버지 하나님 일터 가운데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주의 보혈이 충만하게 덮어질 주여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어둠의 영들은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악한 영들은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다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쫓겨나고 다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소멸되어지고 깨끗하게 정리되어지고 깨끗하게 아버지여 청소되어지며 완전하게 소멸되어 하나님의 평강의 기쁨이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게 임할 주여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기를 기울이시고 내가 강구할 때 숨지 마옵소서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함으로 편하지 못하며 탄식하오니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재 때문이라 그들이 그들이 죄악을 내게 도하여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부가 나를 덮었도다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시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르리로다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방풍을 피하리라 하였다 내가 성리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 그들이 주야로 성벽위에 두루다니니 성중에는 죄악과 재난이 있으며 악독이 그중에 있고 압박과 소름수가 그 거리를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지인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지인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는 곧 너요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으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 안에 다녀도다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수홀에 내려갈 지어다 이는 악독이 그들의 거초에 있고 그들 가운데 있으미로다 오 주님 이 시간 나를 상처를 주고 나를 아프게 하며 또한 내 마음 가운데 고통을 줬던 자들이 아버지 내 이웃이었고 또한 아버지와 나의 동료이며 나의 친구 또 나의 가까운 아버지와 주변에 아버지 함께하는 자였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집 안에 다니고 고백하며 함께할지라도 어둠의 영으로부터 그들로 인하여 아버지와 상처를 받고 고통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슬픔의 이 날들을 하나님 간구하며 아버지와 그 일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불쌍히 궁일이 여겨주시하사 그들에게 있을 진노가 혹시 있다 할지라도 진노 중이라도 궁일을 잊지 마시고 아버지여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악한 영들과 더럽고 추악한 이 모든 사망의 영들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수월해 내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악독이 그들의 거처에 있고 그들 가운데 있음을 발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궁일을 베풀어 주옵소서 나는 하나님께 부르지지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며 탄식하리니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나를 구원하셔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날마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부르지지니며 탄식하는 내 목소리를 경청하시고 응답하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대적하는 자 많고 나를 치는 전쟁에서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고 내 생명을 편안하게 하시고 평강 가운데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가 더 충만하게 하시고 그 궁율이 더 풍만하게 하여 주시하사 날마다 그 하나님을 감사하며 찬양하며 그의 이름을 높이는 찬송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나를 삼키려 하고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둠의 영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꾸짖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사라지고 소멸될 지여다 사라지고 다 소멸될 지여다 지금 모든 영적인 문제들과 어둠의 영들과 그를 인하여 들어온 가난과 질병과 악한 영향력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사라지고 소멸되어지고 일곱길로 쫓겨날 지여다 내가 다시 명령한다 지금도 숨어있고 그들을 아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슬픔을 주는 이 어둠의 영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사라지고 소멸될 지여다 지금 즉시 사라지고 소멸될 지여다 다시 명령한다 주의 보혈이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덮어주고 머리에서 발끝까지 충만하게 덮어주시하사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방패 되시고 싸움이 되시며 능력이 되시고 전쟁의 승리하심을 내가 선포하느니 지금 즉시 지금 즉시 어둠의 영들은 사라지고 소멸될 지여다 오 할렐루야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더 담대함을 주옵소서 더 담대함을 주시고 더 능력을 주시고 더 승리함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 가운데 주를 아버지 하나님 찬송하게 하시고 나를 대적하는 자들 다 소멸하는 것을 보게 하시고 나를 치는 모든 전쟁 가운데서 승리하시고 또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신 주의 놀라우신 평강을 체험하며 그의 이름을 높이며 경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담대함을 더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든 자들에게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능히 이길 수 있는 담대함을 함께하여 주시하사 주께 감사로 항상 예배하게 하시고 날마다 실조가지 아니하고 주의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께서 우리의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심을 삶의 모든 일들을 통하여 알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꾸짖느니 어둠의 영혼 사라지고 깨끗하게 정리되어지고 청소대를 지어다 주의 천군 천사들이 명하여 하나님 더욱더 아버지오 어둠의 영두를 쫓아내시고 어둠의 영두를 아버지오 쫓아낼 뿐만 아니라 쫓기는 자들을 아버지 하나님 오히려 반대게 되게 하여 주시하사 이제 우리가 쫓겨 다니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파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떠나갈 수 있는 놀라운 능력까지도 아버지오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오 주여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더 담대함으로 함께하여 주시하사 승리함을 선포하게 하시고 내 안에 정한 마음과 내 안에 정직한 마음과 내 안에 깨끗한 주의 영을 부어주시하사 날마다 이 안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의 말씀이 가득하여 늘 승리함으로 살아가는 다시는 이런 고통으로 고통받지 아니하고 영적 승리하며 연격 전쟁에서 승리하며 또한 아버지 내 안에 어둠의 영들은 다 사라지고 깨끗하게 정리되어지고 성령의 불로 다 소멸되었음을 선포하며 노래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과 능력으로 함께하시고 그의 능력으로 주의 불렬의 은혜 가운데 다 덮어주시고 악한 것들이 이제 침투하지 못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들어오지 못하도록 다 막아주시되 들어온 즉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 일곱길로 소멸하는 놀라운 보호하심과 승리하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성령의 불이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이 말 쥐어다 성령의 불이 충만하게 충만하게 이 말 쥐어다 성령의 불이 충만하게 이 말 쥐어다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나라가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이 말 때 어둠은 사라지고 어둠은 소멸되어지고 악한 영들은 소멸되어지고 묶임받고 쫓겨나며 청소되어지고 정리되어지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완전하신 나라가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게 이 말 쥐어다